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비자 취소 정책이 논란인 가운데 하버드대, MIT대 등이 이민세관 단속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에 따른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무시한 채 유학생들의 학업과 취업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자세한 소식 최슬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며칠 전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에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규정을 개정한다며 2020년 가을학기의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비이민자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해당 발표 후 미국 내 모든 유학생들은 현재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명문대학교인 하버드대를 포함한 많은 대학들이 해당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고 하버드대는 이민국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버드대와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은 보스턴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을 우선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과 미국 국토암도부에 이번 정책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도록 명령해달라는 금지명령 구제청구 소송입니다. 하버드대는 이번 정책이 학생들을 대면교육 실행기관으로 옮기도록 강제하거나 혹은 본국으로 강제 귀국해야 하는 상황으로 떠민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예고 없이 내려졌고 불법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는데요. 교내 유학생들과 전국 교육기관의 유학생들이 추방의 위험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소송 제기 소식이 알려진 직후 트럼프도 재정지원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는 8일 트위터를 통해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의 학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개학했다며 학교 문을 열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준단할지도 모른다고 언포를 났는데요. 공교롭게도 해당 국가들은 경제 재개와 정상 등교 등 정상화를 일찍 시작했다가 코로나19 감염자,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들입니다. 현재 트럼프의 행동은 대면 강의를 하지 않고 온라인 강의로 학기를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며 트윗을 남긴 것처럼 다가오는 대선을 의식해 이러한 규제를 발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KBC 뉴스 최식이었습니다.